성령님 생각 정명석 너무나 어여쁘고 이쁘고 이뻐서 성령님 생각하고 아름다운 여인상을 사왔는데 성령님 좋아하시겠지? 성령님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길 아름다운 것은 모두 나를 생각하며 보아라 하셨기에 성령님 아름다운 상천하지 왕이시고 예쁘기 그지없는 존재자시라 오늘도 아름다운 것만 보면 성령님이 생각나 피할 수가 없어여라 성령님 말씀하시길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늘 나를 생각하며 봐야해 그래야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하시었네 가을밤이 깊어가 누나 오색찬란한 단풍을 보니 성령님같이 신비하고 아름다운데 모두 성령님 생각하라고 이 시를 쏘옵니다 하시었네